이게 문의가 아니고 이 거실에다가 강다니엘. 안녕. 강다니엘. 아, 진짜? 제가 강다니엘 팬이에요. 이제 진짜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때부터. 저는 21등 할 때부터 봤거든요. 그런데 1등을 하면서 원호원의 메인 자리를 차지를 하잖아요. 저런 것들은 우리 팀에 약간 접목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. 김기태 감독이랑 뭐가 달라요. 우리 팀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그림이라는 거. 그 기운이 좀 와라 이거 아니에요.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게 김기태 감독이에요. 그렇지.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붙여. 아니. 아니. 부담스러운데? 부담스러워. 부담스럽지. 어머. 감독님. 뭐야? 뭘 쓰는 거야? 뭐야? 여기 본인 사이트. 아니, 뭐야. 이게 독특하시다. 진짜 특이하다.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무거울 수 있다는 거야. 저 말 요즘에 해병대에서도 안 써. 정신이 또 화가 됐어. 현정아가 보고 있다. 야, 정신이 또 화가 됐어. 차라리 본인 사진을 갖고 오지. 강다니엘이 얼마나 놀랄까 이거. 하하하. 여기 наша Nepomii이 나 cameraman. 아urance verdade.